빅포로어 빅세트입니다 남은 너무 많아요 고무장갑을 끼고 어느정도 섞였다 싶으면 고무장갑을 끼고 빅포로어 빅세트입니다 개방날 숯불 닭갈비 파데기입니다 금방 만들었잖아 내 만든지 일출됐어 안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카레가 맛있으면 한무지만 14일이 지나면 제일 맛있어 근데 이게 14일부터 떨어질 때까지 10개월까지 12일까지 가장 맛있다 소스는 500g 들어간다 고기가 2kg이니까 소스는 500g 들어간다 고기가 2kg이니까 그 매일에 그런 먹음 쉽게 보인거에요 칼날이도 삽니다 숙성됐기 때문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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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로 그는 한 명 네 아... 아... 아 이거 어서 써야지 이게 정말 숱가가 안되고 아... 두께도 있어요. 두께도 있어요. 기리도 나와야죠.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정용 이상 이렇게 쌀 때가 고기를 없어야 옮는잖아. 없어야 옮는다. 기리도 나와야죠. 이렇게 몸이 다 굳어놓으면 근데 몸이 충분히 없어졌어. 2개 정국. 군제 정국에서 너가 있을 거에요. 야. 양파가 얇아나서 죽을 거에요. 정의 같은. 양식에서 얇게 썰어가지고 제이어스는 세척이 얇아서 이렇게 지 Espa께서는 스파프 2 guests 조희집을 잘라내고 기계에서 반 정도 마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소원에 그래서 이 성장도 너무 thick 사전에 사선으로 두께는 2cm여, 얘도 넓어 여기 당근 사이즈와 좀 넣어줄게 해줘 이렇게 입혀서 삼촌에 사보고 받는 것 같아. 뭐야? 삼촌 딱. 이건 맨날 이만큼 사갈 거야. 여기 떡하고 떡만 넣을까? 떡하고 이렇게 입어놓을 것 같아.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때문에 어? 삼촌. 그만 내가 쓰려니. 이렇게. 자, 새칩 만들었지? 그리고 고기 둘 거야. 이럴게. 양배추 너무 많아요. 양배추 너무 많아요. 양배추. 그래. 양배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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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. 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